서원주역과 기업도시, 원주역과 그 다음에 문막쪽 이루어져 있는 이 일대 산업단지 중간에 위와 아래 부분이 개발권에 들어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관광래저형 기업도시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역시 역세권은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. 이 일대는 앞으로 원주에서 계속 개발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최우선 지역이다. 그 다음에 외부에서 인구 유입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. 늘어나려고 한다면 이 기업도시와 이 산업단지 중간에 서원주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일대에 또 개발이 이루어져서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이 되어야만 전체적으로 원주의 인구가 늘어난다. 이런 현상이 여기서밖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 일대는 개발할 수밖에 없는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.